저는 그래서 아직도 국감이 끝나지 않았고 종합국감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힘에서는 그걸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어떤 식으로 하든 KDI든 관련 저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도 남양평 휴게소 아 있습니다 이번에 두 개가 또 밝혀졌는데 황당한 거죠 그다음에 본인들이 예탈을 0.83으로 급조해서 발표했잖아요 오늘 0.7로 격화시키고 그런데 아마 2, 3주 만에 응용시킨 게 너무 본인들도 뻘쭘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도로공사의 검증도 거쳤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도공 사장이 약간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함진규 사장이라고 옛날에 이 사람도 정치 검찰 출신인데 약간 깐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유정말을 무조건 듣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증인 나와서 저희는 검증한 바 없습니다 저희는 역할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도공 사장도 요건 만약에 비유했다가 나중에 도공까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공상 배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마 도공 실무진 또 검토했겠죠 도공 지들 입으로 양세면 1.02가 B씨가 비용 대비 편익이 1이 넘는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장 따른 조사 한준호원이 밝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려놓고 B씨가 김건희 아니 좋습니다 본인이 출세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윤석열 김건희가 무서우면 그런데 도공은 검증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도 검사 출신으로 아마 알 거 아니에요 내용들을 알죠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완전히 바보 돼버린 거예요 도공 검증까지 거쳤다고 거짓말했는데 도공이 나와서 아니요 우리는 검증한 적 없고 우리는 관여 안 했습니다 용역사 직원 20억이나 주고 말 맞춰놨을 텐데 상당히 국토부 간부가 지시해서 삭제했는데요 저희는 몰라요 부적절한 내용이어서 그것도 부적절한 내용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면 언론이 알면 부적절하다는 건 이 정권에 치부가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7일 만에 10일 만에 강상면하는 인수위 인수위 10일 만인 3월 19일 날 용역이 착수돼서 7일에서 10일 만에 강상면을 딱 한 번 가보고 수십 년간 도로공사와 양평군과 경기도와 KDI 모든 전문가들이 양섭연에 드러났다고 결론을 냈는데 이제 모든 비리가 바뀌어요 그런데 한 방이 없었다면 말하면 안 되죠 언론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양평 IC에 바로 옆에 휴게소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답사했어요 지금 찍고 있어요 거의 다 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85%를 국비를 들여가지고 그게 220억 원가가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2,300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고속도에서 모시면 규모가 있잖아요 작은 선물이 아니잖아요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민자를 할 수도 있지만 지경도 할 수 있는 거고 지경은 예산을 쓰는 거고 민자는 당연히 민간 예산이 들어오는데 민자 도로 보시면 통행료도 오래 받고 그러잖아요 명절 고속도 통행료 면제도 안 되고 민자가 안 좋은 게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국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옛날에 지하철 고속도 갑자기 500원 이상 하려고 그랬잖아요 민자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가 가는 게 낫죠 그래야지 예를 들면 운영자를 몬다 하더라도 요금도 휴게소의 요금 식사 요금 같은 것도 너무 비싼 데는 다 민자거든요 그리고 민자 가게 되면 당연히 장기 운영권을 보장해 주고 본인이 정부나 도로공사가 짓게 되면 설령 다른 사람한테 이타간다 하더라도 5년 정도만 사업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사실상 돈 다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15년이나 사업권을 주는 거예요 남양평 휴게소 이번에 거의 85% 다 지워놓고 살짝 다 지워놓고 나머지 15%를 민자 쪽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40 몇 억인가요? 받아가지고 해 줬는데 그걸 15년 운영권을 보장해 줬다는 거죠 다른 고속도로교회에서는 단 한 번 또 200 몇 개 정도 있는데 단 한 번도 없는 모델이 등장을 했고 엄청난 특혜인 거죠 이 정도면 그 업체는 15년간 40억 들여놓고 15년이면 아마 몇백억 이득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특혜인데 윤석열 대학 동문이고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된 회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매번 고속도로로 입찰해서 퇴짜를 받았던 업체예요 그러니까 부적격 업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여하튼 그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이 업체가 이번에 이런 특혜성의 어떤 입찰을 내지는 계약을 따낸 거예요 이 부분도 아마 앞으로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휴게소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언론이 지적을 안 하는데 비리의 냄새가 저는 더 짙다고 생각한 게 최은승, 김건희가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전문가입니다 강원도에서 첫 번째 세상에 알려준 게 강원도에서 휴게소 사업을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휴게소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휴게소 사업 구조를 잘 알고 비용이 얼마나 들고 수익이 얼마나 느냐 알기 때문에 윤석열 테마주한테 특혜를 준 다음에 15년간 막대한 수익을 남기면 혼자 먹겠습니까? 그 구조를 잘 아는 윤석열, 김건희 일가가 당연히 개입하지 않고 그다음에 휴게소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앞으로 야 유동인구 더 늘어나 왜? 강상면 이번 강상면 김건희 로드 안에 1kg밖에 안 되는 1kg 안에 들어있는 제가 답사를 해보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온희룡 집단의 엄청난 거짓말 JCT다 그냥 이렇게 연결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땅값이 안 오는 거 거짓말 계속 하잖아요 그냥 여기 바로 남양파 아이씨가 500m 거리에 있거든요 이런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들목이 있어요 JCT는 그냥 연결되는 거고 남양파 아이씨가 나들목이니까 아이씨가 있어야 땅값이 오는 거 맞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휴게소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이 휴게소는 앞으로 이쪽으로 고속도로가 오고 남양파 아이씨가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중구내륙고속도로 왕복 수요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여기가 왕복 위에서예요 하나에서 상하를 모두 가봐 요즘은 그렇게 생기잖아요 거기다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수요를 흡수하기 때문에 떼돈을 버는 구조인데 이걸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지적을 했는데 김건희, 최은순이 강원도에서 오랫동안 휴게소업을 크게 했다는 걸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그 구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 여러 명 감옥 갈 것 같습니다 누가 감옥 가고 이런 거 바라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이제까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양평 3대 게이트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은순 씨의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공흥지구도 지금 그것도 있었고 또 이번에 고속도로 종점 문제 있고 또 휴게소 특혜요까지 그다음에 휴게소까지 이거는 정말 참 이랬을 거 아니에요 후공에서도 아마 양성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100% 국비로 그러니까 도로공세산으로 짓고 직영하거나 아니면 5년 임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야야야야 왜 너희들이 그 돈을 자꾸 다 들여서 너희들이 달라고 그래 괜찮은 사업자가 있어 한 15년 정도만 사업권 줘 어디서 지침 왔겠죠 그래서 도공장에서는 실문들끼리 날려났겠죠 뭐야 그러면 야 용산 뜻이야 그냥 뭐 위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야야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 하란드에 이랬을 가진 게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도로공소 노조에도 연락을 하려고 해요 이런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네 의외로 여기서 크게 딱 걸려버렸어요 지금 정말 중대한 게 트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그런 추정 소장님의 의견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원래 이제 용산 정권이 망해야 된다 저는 오히려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런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이성적으로는 정권이 너무 빨리 망하고 그 다음에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면 사실 나라와 국격과 국민과 민족과 결의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발 지금이라도 정치하려고 잘해야 된다는 이성적 목소리가 있어요 근데 도저히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비리가 아니면 더 낫죠 그래야 사회가 정상이니까 근데 점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여러분 공흥지구는 100% 비리고요 고속도로 위헤트도 100% 비립니다 저는 예전에는 제가 한 70-80%였는데 요즘은 100%라고 합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예전 같았으면 예전 같았으면 보통 전권 말기에 말기에 어떤 레임덕 상황에서 이런 것이 불거져 나오고 그다음에 관심 있고 언론들도 조사하고 추사하고 같이 취재하고 그러는데 이건 지금 정권 출범 지 1년 6개월 만에 정말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도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과 내용들이 터져나오니까 사실 정말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수기 시절에 가장 힘은 막강하고 감시와 견제를 가장 안 받는 인수기 시절에 몇 가지를 윤석열 김건희 최원순 일가가 예를 들어 공흥지구는 뒷처리를 고속도로는 자기 땅 있는 곳으로 휘게 만들고 그쪽의 휘게소는 예를 들면 자기 측근 또는 테마주 또는 얼마나 친분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 확인 안 됐지만 특혜 줄 테니 나눠먹자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기획과 음모를 꾸민 게 아닌가 이건 추정입니다 제가 비리가 100%라고 하면서도 팩트와 또 추정은 때로는 구별해줘야 되거든요 정말 저는 오마이뉴스 로마이티비 올 때마다 또 제가 스픽스나 소울에서 매불쇼 갈 때마다 저는 팩트와 의혹과 저의 추정을 분리해서 이야기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절대 방송사에 피해를 들여서는 안 되잖아요 압수색당하잖아요 잘못하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양평게이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훨씬 길게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계속 교통량을 끊임없이 조작을 했어요 그걸 사례별로 쭉 정리를 하려고 해요 다 달라요 교통량 분석이 다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한 대여섯 번 달라졌어요 그리고 막 꿈술을 써요 김건희 안에는 IC를 하나 더 설치해서 교통량을 분석해요 온화는 IC를 하나 빼요 그럼 당연히 IC 하나 더 설치되어 있는 김건희 안에 교통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인구도 온화는 인구를 60만을 배제해요 영향권에 그러니까 이번에 그것도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온화 안에 인구 60만 넘으면 교통량이 몇 대 혹시 늘어날 거 아니에요 60만을 배제하고 김건희 안은 그걸 적용하고 이런 꿈술을 엄청 부렸는데 이걸 다 제가 총정리해서 이번에 이번 주에 디자인하고 9시에 아주 또 한 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